지금 시작합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자, 이번 주 어떤 내용들이 누리꾼들의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첫 번째 검색어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영역을 상징하는 캐릭터 포순이가 탄생한 지 21년 만에 치마 대신 바지로 갈아입었다. 숭눈썹도 떼고 단발머리는 귀디로 넘겼는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에 이 같은 변신을 한 것이다. 더불어 규칙조항과 별지 제목 등의 포돌이로만 돼있던 용어를 포돌이, 포순이가 함께 명시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뉴스긴 했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포돌이와 포순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죠. 저도 초등학교 때 포돌이와 포순이 영상으로 교육받았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바로 경찰관의 상징인 이 포돌이와 포순이가 이 중에 포순이에게 최근 외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려 21년 만에 포순이 외모가 정말 확 바뀐 건데요. 포순이는 이제 치마 대신에 바지를 입고 있고요. 그래서 또 길게 그려져 있던 속눈썹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좀 이거는 공감이 됐던 게 뉴스나 방송을 할 때 여자분들은 대부분 속눈썹을 붙이는데 붙이고 있다가 떼면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포순이도 아마 좀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눈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 안 붙이면 안 됩니까? 지금은 안 붙였습니다. 또 약간 하다가 안 하면 허전하고 그래서 어쨌든 포순이는 없어졌습니다. 바뀌었군요. 자 그러면 포순이의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단발머리가 이렇게 귀를 덮고 있는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길이는 비슷해요 단발머리.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귀 뒤로 넘기면서 귀가 포돌이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신한 이유는 어떤 거죠? 사실 포순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줄곧 있어 오기는 했었어요. 실제로 여자 경찰관들께서는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서 일을 하는데 포순이는 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이런 포순이의 모습이 성별의 고정관념이나 또 성차별적인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고요. 그리고 귀를 뒤로 넘긴 것은 머리를 귀 뒤로 넘긴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치안 상황을 신속 또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겠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있는 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귀 뒤로 머리 넘기는 큰일 나긴 합니다. 그렇죠. 귀를 넘긴 게 아니고 머리를. 그런데 의미가 있는 변신이긴 한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포순이의 변신에 반발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치마 입은 여성들 모두를 여성차별주의자로 낙인 찍는 세상이 올까 봐 두렵다. 경찰청의 논리대로라면 바지를 입은 여성은 1등 국민, 치마 입은 여성은 2등 국민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젠더 갈등에 경찰청까지 기름을 끼얹어야 하겠냐. 그렇다면 여자 화장실의 표지판도 과연 바지로 바꿔야 할까요? 라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누리꾼들 어떤 얘기하던가요? 누리꾼 의견도 다양했는데요. 일할 땐 입는 옷 자체가 바지인데 당연히 바지를 입어야 하는 거 아닌가. 현실성이 있어야죠. 이게 뭐가 문제죠? 뛰어서 일하는 경찰이 치마를 입은 건 불편한 게 당연하니 바지를 입힌 거 아닌가요? 시대 흐름이 확실히 바뀌었네요. 사람들은 별걸 가지고 다트집을 잡는구나. 예산 낭비인 것 같다. 그냥 치마냐 바지냐 하는 문제인데 왜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건가요? 쓸데없는 소모성 논쟁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휴, 이런 걸로 뭘 그렇게 싸우고 고민해요? 그냥 이럴 바에 글자만 써요. 그냥 남자, 여자 꼭 그림이 있어야 하나요?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불평등했던 구조에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혼란이라고는 봅니다만 요즘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려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프랑스 남부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 남성이 여러 명의 현지 청소년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조롱을 당하고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청소년들은 피해자 일행에게 손으로 눈을 양쪽으로 찢는 제스처를 취하며 조롱을 했고 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현지 경찰은 이 일행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인종차별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좀 전해주실까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프랑스 몽펠리의 중심가인 팔레헤데 콩그레 앞에서 29살 한국인 유학생 남성이 여러 명의 현지 10대 청소년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요. 심지어 흉기에 찔려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피해자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시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닌 하늘의 날두락인데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다툼이 벌어진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남성은 친구 두 명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청소년들을 산책 중에 마주쳤는데 이들이 두 손으로 눈을 양쪽으로 찢는 제스처를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동양인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표현이죠. 네, 그렇죠. 이에 피해 남성이 그들한테 사과를 요구를 하면서 이제 신랑이가 빚어지게 된 거고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계속해서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두 차례나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관용의 나라라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 절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소식들 접하고는 있는데 조사는 철저히 진행이 되겠죠? 우선 프랑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알바니아계 청소년 3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주프랑스 대사관은 필요시에는 피해자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거고 현지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얘기하던가요? 유럽인 치연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치연이 저렇게 허술해서 어떻게 여행이나 유학을 가겠나. 근데 친구라는 아이들은 뭘 한 거지? 유럽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겠다. 수사에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는데 오로지 수사만 하더라. 참 웃긴 건 알바니아계면 저 사람들도 어디 가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로 끌고 와서 처벌하고 싶네요. 민족 간의 혐오 분위기라니 세계가 위험하네요. 눈 찍고 그래도 그냥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대응 안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유학생 분 부디 별탈 없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인간 본성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항상 어려울 때 인간 본성에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제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 게재된 공익홍보 문구로 때 아닌 논란에 입사였다. 해당 문구는 제주 방언 속담 중 하나인 문장이 쓰였는데 일각에서 이 문구가 성차별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제주도 측은 해당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데 공감한다며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항상 지나가면서 그냥 무심히 지나쳐서 이런 글이 써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 게재되어 있는 공익홍보 문구가 여성 비하 및 성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제가 그 써있던 문구를 그대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고운 년 잡아드리라고 하니 살찐 년 잡아드린다 라는 문구인데요. 바로 이 논란의 내용인 거죠. 이 문장은 제주 방언 속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원래 뜻은 말의 뜻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동문서다. 모르는 척 일부러 저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의미는 좀 둘째치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 자체에서 사실 성차별적인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번 문제도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과거에는 그냥 무심코 썼던 말이라도 지금 시대에 이 말이 맞는지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말이죠. 그렇죠. 궁금한 건 왜 이런 문구가 설치가 된 겁니까? 이 홍보물은 지난 2014년에 제주도가 공공사업 차원에서 설치를 했던 건데요. 당시 사업 계획은 제주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버스정류장 조성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그래서 버스정류장 정면 유리면에 제주어와 또 지역 명소 등을 소개하는 것이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도 2014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냥 설치가 되어 온 것이죠. 아, 이게 6년이나 됐습니까? 네. 정말 다들 무심히 그냥 지나쳐 왔었군요, 보니까. 그랬던 거죠. 제주어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취지 자체가 좋을 수는 있는데 좋은 속담도 많은데 하필 이런 속담을 썼을까? 참 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당시에 웃음과 긍정 제주어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제주어를 사용해서 도민과 관광객이 생활 속에서 웃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문구를 넣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웃겼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과연 웃음과 감동을 어느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제 도민들도 요즘이 어떤 때인데 이렇게 차별적인 표현을 버젓이 게재한 것인지 화가 난다. 또 딸 키우는 입장에서 아직도 이런 홍보물이 있다는 사실에 한숨만 나온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시대를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만. 자, 논란이 됐습니다. 중앙언론회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선 제주도 행정당국은 해당 홍보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 반응이었는데요. 한재택 제주도 대중교통과정은 제주 방언 속담이기는 하지만 2014년 이후로 사회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본다.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지난 7일에 바로 이 문구를 철거해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도 좀 그렇긴 합니다. 2014년에는 허용이 되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2014년이 조선시대는 아니었는데. 자, 누리꾼들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도대체 굳이 저런 걸 내거는 이유가 뭐였는지. 옛것이 잘못됐으면 버릴 줄도 알아야지. 동문서답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좋은 뜻, 좋은 말도 참 많은데 굳이. 공감할 수 있는 속담이었으면 이미 학생 때 알았겠죠.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알 필요도 없는 속담인 듯. 어느 포인트에서 웃음과 감동을 느끼면 되나요? 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다들 싸움거리만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속담인 건데 너무 트집 잡는 것은 아닌지. 요새 미니 시리즈 제목 중에 그놈이 그놈이라도 트집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옛날에 유행과 가사 하나하나 트집 잡아서 뜯어 고치던 거랑 뭐가 다른 거지?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과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과거의 것은 기록으로 남기면 되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현실에서 쓰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철거했다고 하니까 다음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신고가 어제 오후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오늘 자정 무렵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어제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후 휴가를 냈는데 박 시장의 딸은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신고를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뜬 눈으로 밤새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어제 오후 5시 17분쯤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아버지가 한 4, 5시간 전에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라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1차로 박 시장 휴대전화 신고가 마지막으로 포착됐던 곳 근처인 성북구 성북동 길 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를 집중 수색했는데요. 이후로 밤 10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다시 개시했는데 오늘 자정쯤에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실종 전날까지만 해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종이란 말이 나왔을 때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서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린 뉴딜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SNS로도 평소처럼 소통을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난 8일에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는데요. 전직 비서는 지난 8일에 경찰에 출석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 이런 주장이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고소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 유언장도 오늘 아주 공개가 됐습니다. 가족에게 특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고맙다 이런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리꾼들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고인의 명곡의 빕니다. 이런 결말로 이유 불문하고 참 애통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왜 죽음을 선택했나요? 더한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서울시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온 분 너무나 안타깝고 허무하다라는 댓글들도 있었고요. 고소한 사람도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네요.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사과 한 번 못 받았을 텐데 조금 무책임한 선택 아닌가요? 라는 등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도 부탁을 하고 있듯이 억측과 잘못된 사실들을 퍼나르는 일들은 꼭 없기를 바랍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